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. W 프레임의 프레임 모달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 속성을 사용하면 팝업을 닫을 경우 팝업 자신이 호출한 모든 자식 팝업을 함께 닫을 수 있습니다.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W 프레임의 프레임 모달 속성을 트루로 설정하십시오.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. 트리거와 W 프레임으로 구성된 예제 화면입니다. W 프레임의 프레임 모달 속성 답은 트루입니다. 상단의 트리거 버튼은 W 프레임의 소스를 설정합니다. 소스 파일에 포함된 버튼은 팝업을, 생성된 팝업은 자식 팝업을, 자식 팝업은 또 손자 팝업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제일 먼저 연 팝업을 닫으면 모든 팝업이 닫힙니다. 팝업을 생성한 후 자식 팝업을 두 개 생성해 보겠습니다. 형제관계에 자식 팝업이 두 개 있습니다. 부모를 닫으면 모두 닫힙니다. 부모에서 자식을 생성하고 자식에서 형제관계에 손주 팝업 두 개를 생성한 경우에도 부모 팝업을 닫으면 모두 함께 닫힙니다. 이 기능은 팝업 타입이 W 프레임 팝업인 경우는 물론 I 프레임 팝업이거나 브라우저 팝업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. 즉, W 프레임의 프레임 모달 속성 값이 트루이고, 이 W 프레임 내에서 팝업을 생성할 경우 팝업 타입에 상관없이 부모 팝업을 닫으면 부모 팝업으로부터 생성된 모든 자식 팝업이 함께 닫힙니다.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